여러분 사과 200상자를 돌린 그런 의혹으로 김미경 재선언평구청장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재선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지역주민 등에게 사과 200여 사장을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이틀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9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20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사과 200여 상자의 대금 결제와 관련된 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0일에는 은평구청 내 구청장 친무실과 비서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가 있다. 김미경 구청장의 수행비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김미경 구청장이 사과를 보내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은 아주 엄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봤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후보별 차이집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김미경 후보 차이집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7%입니다. 국민의힘의 남기정 후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입니다. 김미경 후보는 현재에 드러난 것을 바라 16개 통해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합니다.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는 모두 다 패배합니다. 차이집은 아주 크지 않지만 차이집이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김미경 후보는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선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그냥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선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2018년 지방선거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 더불어민주당의 김미경 후보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9%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가 여러분들 바른미러당의 이익주부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거 반올림 값입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뭐죠? 얼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거의 표가 이동한 걸로 보이네요. 2018년 지방선거 자료만 보더라도 좌우대칭에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는 모든 16개 동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는 사전투표에 다 패배를 합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동안 여러분 저의 경험을 미뤄보면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와 바른미러당의 이익주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에게로 이동시키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엄평구청장으로 김미경 후보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같은 현상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도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2020년 초 지방선거 은평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 녹번동 김미경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45%를 얻었는데 놀랍게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52%를 얻었습니다. 너무 큰 차가 나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표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녹번동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이 54%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6%가 아니고 54%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7%나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남기정 후보에게 표를 빼앗아가지고 김미경 후보에게 관내 사전투표율에 더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응암제1동입니다. 김미경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2%입니다. 플러스 3입니다. 남기정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큰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대개 이례적으로 모든 그런 동에서 김미경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에서 6%까지 높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이게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동별로 보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찾아내 보니까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10%를 이동시킨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미경 후보의 득표수와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의 득표수가 남기정 후보에게서 10%를 빼앗아가지고 이동시킨 그런 수학관계가 딱 선거 데이터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10%가 빼앗기지 않는 남기정 후보가 빼앗기지 않고 김미경 후보가 10% 더 얻은 것을 개내가지고 토해내가 해가지고 원래 상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얘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푸른색입니다. 한번 보시죠. 녹번동입니다. 녹번동. 김미경 후보는 녹번동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2490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이아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김미경 후보는 2490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2267표밖에 못 얻었더라. 녹번동에서 군킴당의 남기정 후보는 2234표를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제이아 전문가가 10% 빼앗긴 것을 되찾아놓고 나니까 진짜 남기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2457표 선관위 발표는 2234표가 아니고 2457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데가 뭡니까? 10%만큼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한테 더해주고 남기정 후보한테 10%만큼 빼앗은 이 선거 데이터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포착이 돼 가지고 이 조작값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이 진짜 비교해 보시게 되면 모든 동에서 뭡니까? 10%를 빼앗고 10%를 더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4,140표 총이동표수는 4,140 곱하기 2 8,280표 정도가 이동한 거죠.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를 이동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입니다. 2020년도 202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남기정 후보가 741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가 김미경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탈바꿈 된 거죠.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김미경 후보가 11만 266표를 받았고 남기정 후보는 10만 2727표를 받아가지고 김미경 후보가 8천표 정도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은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당일 득표수는 손을 대지 않고 사전 득표수만 진짜를 구한 겁니다. 그래 구해보니까 남기정 국힘당 후보가 10만 6,867표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가 10만 6,126표로 남기정 후보가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741표로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구청장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오른 지역을 다 분석해보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당락이 바뀌지 않더라 다 이렇게 손을 댄 거죠. 핵심은 여러분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상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정상적인 투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조작값이 찾아지는 겁니다.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국힘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동시킨 그런 정확한 수학관계가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수학관계를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린 숫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숫자가 중앙선거관련의 후보별 득표수 숫자가 프로그램을 돌려가 돌린 숫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숨길 수 없는 자료죠.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런 자료가 정상자료가 아니다. 왜? 그래프를 딱 그려보니까 선관위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표를 이동시켰구나 이렇게 느낀 다음에 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었는지 당일 득표 득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만드는지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10%를 조작해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했기 때문에 다 원상복귀 김미경의 이름들 선관위 자료에서 마이너스 10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에서 플러스 10 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하는 것이 바로 수정후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비교해보면 모든 동에서 뭡니까?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는 부풀리고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는 그냥 뺏는 이런 식의 자료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애들 전산 프로그램 그냥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